다니엘 씨, 뭐해요? 아, 수민 씨, 저는 한국어 시험 공부합니다. 한국어 수업 어때요? 수업은 재미있어요. 그런데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.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. 네,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에 왔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시네요. 시험은 언제예요? 금요일 오후에 시험이 있습니다. 보통 몇 시간 공부하세요? 3시간 공부합니다. 내일도 도서관에 올 겁니다. 저도 목요일에 시험 있어요. 내일 같이 공부해요. 네, 그럼 내일 만나요.